가슴이 아픈 그대 휴대폰을 방에 두고 112번 종점까지 바람이 불어오니 강물이 흔들리고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대 혼자 서 있지요 그 모든 것 알고 싶어하는 그대는 이 모든 것 흘러보내야 하네 가슴이 아픈 그대 걸어서 가요 그대의 무거운 짐 방에 두고 시장 속으로 들어가요 어우러진 소비들은 각자의 삶의 외침 그것을 하염없이 들으면서 그대 혼자 서 있지요 그 모든 것 알고 싶어하는 그대네 이 모든 것 흘러보내야 하네 그 모든 것 알고 싶어하는 그대는 이 모든 것 흘러보내야 하네 이 모든 것 흘러보내야 하네 그대가 산길에 그 모든 것 흘러보내야 하네 그 모든 것 흘러보내야 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